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들의 신나는 미술 시간! 그냥 연습해봤거든요? 외계인이에요? 네, 제가 그린 거예요. 제가 그려봤어요. 근데 되게 해이니스럽다. 그렇죠? 이 나무랑 같이 가야겠다. 어깨가 상큼 흘러갔는데? 왜 다 엮어서?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왜 그렇게 미끈임을 먼저 뽑아야겠다. 일단 생각했던 게 코알라인데 언니 같아! 코알라 닮았나요? 코알라 나무에서 어떻게 자지? 코알라 나무에서 어떻게? 아니 혜린이가 생각보다 거침없다니까? 바로 사인백을 해. 방금 저거 한 3초 안에 그린 거 알아? 그냥 쥬쥬쥬쥬쥬쥬쥬쥬. 그 옛날에 우리 뭐 그릴 때 혼자 엄청 막 수무책이 그리기 시작하더니 우리 성격! 그 성격! 그림으로 오! 한 번에 그렸는데 엄청 잘 그렸어! 응. 너무 귀엽다 혜인아! 다 그린 거 같아. 우와! 그러시고! 다들 되게 캐릭스로 없다고 하는데 난 되게 동물스럽게 하네. 오 마르인가? 그럼 고민까지. 코알라 뚱뚱해야 귀여워. 분홍색. 오늘 통통해야 귀여워. 자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오! 괜찮네? 귀엽다. 진짜? 정말 해요. 왜 이렇게 잘 그렸지? 사실적으로 그렸네요? 나 뭔가 직선이 좋아. 나 직선이 좋아. 직선이 좋아. 직선이 좋아. 직선. 한 단어로. 한 단어로. 어디까지 간다. 어때? 약간 눈을 초롱초롱하게 그려도 싶었거든? 오! 진지한데 화난 거 같아서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눈썹이랑 입이 똑같은 모양이네. 굉장히 힙한 곰이. 학교 가는 곰이. 그럼 목 잠을 차고. 아!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는 곰. 어! 나 그거 생각했는데. 개구리 스케이트보드 타기. 어! 귀여워. 완전 내 체형. 콜라로이드 한 장씩 찍어줄까? 좋아요. 자연스럽게. 화가처럼 약간. 그냥 너네 귀엽게 찍는 게 더 예쁠 것 같아. 귀여운 생들 같아. 팬님 반 강혜리. 아 너무 귀여워. 그렇네. 너희도 찍어줄까? 야스! 하나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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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되게 얼음 속. 되게 약간 마취워한 토끼 같아. What is that? 스케이트보드 타는 캐구리. 슬라임 같은데? 시작. 언니 망한 거는 없어요. 안 돼. 아니요 망한 것도 가끔 있어요. 우리의 미술은. 음악이 필요하지 않아. 복숭아. 딴 stato. 나 그거 안 돼요. 그 הט любой... 아르르르.. 아르르르르.. 아르르르... 아르르르... 그게 안 돼요. 나도 못해 난 안 Anthony Manager. 근데 입 Salt 1 쿨 Sakoy 怎么样? utoAT 근데 이새긴 하지만 이 응? 5분 남았다! 갑자기 다들 저 얘기해줬어. 집중해야 해. 재미있는 캐릭터 보면. 개구리 잘하면 맘이 드는 것 같아. 잘 귀엽게 생겼다. 언니같이 생겼어요. 개구리 좋아. 다크서클이 생긴 것 같아. 토끼도 피곤하나 봐. 엄청 많이 그렸다. 나 개구리 찍을래요. 나 개구리 반 찍었어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저 개구리 찍으려고 했는데 반만 나왔어요. 뒤로, 뒤로, 뒤로. 하나, 둘, 셋. 끝! 예! 예! 이거 될까?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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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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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둘, 셋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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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너, 넌, 넌.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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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이게 현대? 소리 너무 좋아요 참박? 참박? 나는 일단 꽃 해보고 싶다 좋아 너무 언니 같아 그냥 묻혀가지고 진짜 미술 시간 같아 오늘은 버섯부터 그려보겠어요 오늘 테마 음식인가요? 아니요 저는 동물을 그리겠습니다 난 딸기랑 체리랑 그런 거 다 해볼 거야 벌써 귀여워 동작 때문에 진짜 언니 같아 어떡해 신나 혜리는 뭘 그릴 거야? 약간 뱀 같은데? 어 맞아요 뱀이야? 너 뱀 좋아해? 뱀 좋아하는 나중에 뱀 찾아봐 나 뱀 찾아봤어 굉장히 안 좋아하는 표정 오우 야 느낌이 있다 그쵸 보여줘 뭘 뭘 한 거지? 저도 보여줘 Are you ready? 무지개 이걸 뭘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렁이 무지개 지렁이 제 그린 과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아니지만 다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라고 했더니 망고 저는 다 좋아해요 난 다 좋아하기는 한데 망고 못 이겨 근데 저 망고스팅 발리 가서 그걸 먹은 게 너무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걸 안 하네 혜인이는 딸기가 제일 싫어 근데 바삭한 쿠키가 좋아요 아니면 난 쫀득쫀득한 쿠키 바깥은 약간 크리스피한 것도 좋아해 근데 우와 까만색 장박이 예쁘죠? 여기가 좀 더 똥그랬으면 귀여울 것 같지 않아? 욕심부리면 큰일 나는데 민지 하지만 욕심부려보겠어 귀엽다 우와 그건 뭐야? 돼지 자금통 같아 약간 초중 속에 나와서 진짜 그거 같다 눈을 그리고 싶은데 귀여운 눈을 그리고 싶어 완전 그 똘망똘망한 눈 뭔지 알죠? 제 눈알을 보고 그리기로 했어요 완전 그 똘망똘망한 눈 뭔지 알죠? 잘 맞겠다 이게 뭘 그리는 거예요? 저 친구한테 자기 눈을 그려줘야 돼 진짜 신기하다 두더지? 이게 두더지 같아요 앞머리를 그려줄래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듣고 느끼고 앞머리 그린다고 했으니까 앞머리가 그냥 이만큼 보이고 ASMR 맞지? 쭉쭉쭉쭉쭉쭉쭉 여러분 여러분 눈이 생겼어요 우와 신기하다 귀엽다 단이 언니 같아 약간 졸리는 Is that a butterfly? It is now Oh really? 그냥 하는 거였구나 It is now 혜리나 너 혼자 잘 그리면 어떡해 네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 설마 네 이렇게요 엎드리고 있는 고양이 고양이 버섯 친구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 이제는 진짜 뭔가 없어요? 좀 말리고 생각하려고요 괜히 신나서 섣불리 그렸다가 마음은 이제 검은색으로 덧칠어버릴 것 같거든요 잠깐 남이 여유를 가지고 음 짠 짠 짠 이대로 나왔으면 예뻤다 궁금하네요 제 지금까지 그렸던 친구들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좀 과일 같은 느낌으로 예쁘고 와 야 당근 butterfly 같은데? 어 맞아 당근 butterfly 나오고 상추 먹는 디노소 뭐 나 지금 뭘 그리는지 잘 안 저 주망생 거예요 약간 여기 없었으면 약간 디노소로 변할 수 있었는데 여기 그렸으니까 진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상추 먹는 디노소 이거는 뭔지 모르고 여기 소 인자만 붙어있으면 다들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뭐야? 1년 중 크리스마스 이브요 이브? 크리스마스 말고? 네 이브가 더 약간 설렘? 네 기다리는 거 후주에 있었으면 boxing day 크리스마스 다음날 약간 빅 그 모든 가게를 세일한 날이야 우와 왜냐하면 제가 그날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3일, 4일 동안 같이 지내는 약간 tradition 한이는? 나는 그날 그날마다 다를 못해 그쵸? 근데 보통 많이 키우면은 나는 가족만이 모여 있을 때 나는 다 같이 여행 가거나 그런 거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해 음 완성된 건 오 언니 대박이다 이거요? 응 예쁘다 응 사랑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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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이런 귀여운 거 이거 아니? 진짜로 지금 디저트 맨 우리 포토 타임 포토 타임 언니 진짜 뭐라고 했다 어 시키 시키 여기에서 시킬게요 어 bug 진짜 이거 뭔가 진짜 성공하고 싶어 오리처럼 나왔는데? 언니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나왔어요 오리처럼 나왔어요 이게 뭔데 하니? 그냥 웃고 싶어 자연스러운 포즈 하는 거 아니야 작가님이 한번 자연스럽게 해달래 아니 저 움직였는데 찍었어 나왔으면 좋겠어 작가님 저 작가님 좀 위험한 거 같아 우리 우리 막 가도 괜찮은 거 맞죠 작가님? 그럼요 믿을만한 건가요? 그럼요 약간 느낌이 있는데? 잠깐만 난 너무 만족한데? 그래? 어 귀엽다 나 살짝 늦었어 그래 진짜 이 자체로 나왔네 그니까요 나쁘지 않아? 오 이마에 이 눈들이 뭐예요 보여줘요 약간 강아지 사람 같은 건데 이거 근데 사람 같은 강아지네요 뭐? 뭐지? 너무 고구마 같기도 하고 뭔지? 해린 고구마 먹고 싶어? 색깔이 색깔이 산 고구마야 해린씨 아까부터 고구마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고구마가 혹시 먹고 싶으신 건지 고구마 같지 않아 그 해인이 그림을 보면 색깔이 굉장히 고구마 찐 고구마 색깔 같고요 고구마 작가님 다니엘 언니 그림도 보면 격리된 고구마 이 동물은 꽃을 먹으면서 사는 동물인데 먹는 꽃마다 색깔이 변한대요 와 아주 여러가지 색깔로 살 수 있는 멋있다 우와 언 resource 뭐라고 격려들 것 같은 배จะ Anger 내가 만든 쿠키 검은 댓글 룩이 우리 집에만 있지 놀러와 얼마든지 굳지 그런데 너 충치 생겨도 난 몰라